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과 행복과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느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일반화해서 결국은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하고 어쨌든 생명체가 있을 때 그런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명체를 사람이나 동물 또는 짐승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소통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쓰는 언어가 소통에 중심을 둔 언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좀 더 이런 존재 우리가 그런 괴로움을 겪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생명체 또는 존재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모습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존재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각과 일반적인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좀 다른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부처님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이니까 그걸 배우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화롭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처럼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그게 막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닮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존재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각 관점 이거를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세속적인 견해로 보는 것과 부처님의 견해를 보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적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주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거는 연필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식탁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태블릿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제일 이제 큰 건 물론 이제 그것의 기능이나 뭐 용도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거에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소통의 그게 있죠 어떤 언어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있으니까 쉽게 전달이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사람이다 또는 선임이다 남자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보통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걸 부처님께서 뭐 일부러 또 다시 언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이런 법을 설하신 목적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언어를 좀 배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용어를 선택하시고 그 언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주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결국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서 깨달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은 말을 언어로서 이제 그 정리해서 그걸 언어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나 존재의 실상 실상이란 말에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개념화해서 설한 건데 이거를 특별히 불교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을 좀 정리해서 설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살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영어잖아요 영어,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게 그 언어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면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쓰시는 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쓰는 용어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주고자 한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본 그런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언어 또는 개념을 우리가 개념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결국 사물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태버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태버릿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되게 단단한 고체의 성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변형될 수밖에 없거든요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어디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또 그런 물질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아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여기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구나 이런 통찰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괴로움의 소멸에 피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속적으로 보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괴롭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 마음 속에 느낌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부처님이 쓰는 언어는 좀 다른데 이 부처님이 쓰시는 언어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언어를 썼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설한 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당신이 잘난 채 하려고 이런 법을 설했을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설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부처님은 그런 자만이나 이런 걸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괴로움을 소멸해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잖아요 행복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거를 설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괴로움에 소멸했습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을 설했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를 정리해서 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숙했을 때 수학을 전공했는데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구조 이런 걸 설하면 수학이 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론이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괴로움이란 뭐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의 완전한 행복이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했다는 거예요 잡다한 굉장히 현학적인 이런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너희들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수준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셨고 또 법을 설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지면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 가르침 중에 아비담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비담마는 또 굉장히 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 아는 건 좀 지나친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불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수행적으로 너무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간단한 범위 내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설한 게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기준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지 현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이론을 막 이렇게 뭔가 많이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심사파 숲경이라는 경인데 어떤 그 심사파 숲이라는 게 굉장히 숲이 우거진 숲인데 거기 가서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이렇게 한 줌 짚고 나서 여기 손 위에 있는 나뭇잎하고 이 숲에 있는 나뭇잎이 어느 게 많으냐 이렇게 묻죠 어느 게 많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숲 속에 있는 나뭇잎이 많겠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심사파 숲에 있는 정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한 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을 굳이 말해봐야 그게 사람들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필요한 정도 선에서 법을 설했다 그런 거를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너무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길을 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견, 자기 사견의 의지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이렇게 이제 아주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가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히말라야 최고봉을 등장하는 사람들도 앞서 간 사람들이 닦아 놓은 길이 있거든요 그 안전한 길 그쪽을 쫓아서 가면 어렵지만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지를 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이 이미 가보신 분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하신 거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건 생명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의 본질은 뭔가 이거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주체가 뭐냐 뭐가 괴로움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있더라 그죠? 시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체가 있고 이제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건데 그런 괴로움을 인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존재의 본질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외부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외부 형체를 만드는 이런 몸 그죠? 이 물질적인 영역 이게 있더라 그래서 이 어떤 나라, 어떤 생명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몸은 그런 자극을 그냥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분별하는 작용 그걸 아는 작용에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작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명체를 좀 특화하는 생명체가 다른 일반적인 이런 바위 덩어리나 이런 책상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그런 정신이 작용한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크게 뭐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이 존재의 본질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신 아니면 물질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빨래로 보면 나마라고 하는데요 이 나마라는 거는 이제 기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작용한다 또는 이름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이기다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명자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이 작용한다는 건 내가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저 사람 누구다라고 할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네이밍을 하죠 그렇죠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 저건 뭐다 저거는 뭐 카메라다 저거는 뭐 물통이다 이렇게 적절히 이름을 붙이면서 그걸 인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신작용 중에 대개 주된 작용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신은 형체는 없어요 뭐가 찾을라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면 찾을 수는 없는데 작용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용이 그런 작용을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고 물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눈에서 그런 빛의 자극을 감지해야 뭐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그런 정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물질 자체가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부처님께서 그냥 어떤 그런 정신이 일어나는 데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은 물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의 특징은 정신은 특징이 뭐냐 하면 형체는 없어요 작용만 있어 이거는 형체를 찾으려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그렇죠? 모양도 있고 그런 형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원어가 뭐냐 하면 깨진다는 뜻이에요 부서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질의 어원은 변형된다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여러분들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서서히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부서져버리잖아요 우주조차도 이게 부서지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물질은 특징이 변형된다 부서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물질이고요 정신은 특징이 뭐냐 하면 형체는 없지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고 물질은 그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형체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물질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과 물질로 크게 보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존재는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정신적인 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신적인 것에서 일어나거든요 외부 자극이 있어도 그걸 분별하는 마음이 정신이 없으면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체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외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요소죠 이 정신은 한마디로 그냥 총체적으로 정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면 마음과 심리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보통 원어가 뭐냐면 찢다라고 그러거든요 찢다 이 찢다라는 게 원래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이 뭔가 있으면 우리가 아 저거는 사람이고 여자고 카메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분별작용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왕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이 보통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 마음만 갖고는 인식하기 어려운 이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 이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찢다 시카 그러니까 원어로는 찢다 시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데 그 마음에 소속돼 있으면서 마음을 도와주는 이거를 그래서 보통 요즘은 중국에서는 이걸 마음부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소 마음에 속한 바다 이렇게 해서 심소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부수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심리현상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몸이라는 건 한 몸인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머리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가슴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장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마음 부수 이걸 통체적으로는 정신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도와주는 게 느낌 아까 말한 느낌이라든가 뭐 의도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의도해서 뭘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다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현상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타시카가 마음에 속한 것들 마음을 마음하고 한 몸인데 그냥 역할상 이래 분별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심리현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리현상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마음은 그냥 이제 이거를 또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비유하게 돼요 마음은 왕이고 심리현상은 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유니까 그래서 마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마음이 갈 때마다 마음에 속한 거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같이 다 같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현상 중에 제일 이제 어떤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지난번에 설명된 느낌입니다 뭔가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만족스러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그 외부 대상에 대해서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그런 걸 경험하는 거를 우리가 심리현상 중에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행복하다 내가 괴롭다 이게 아니라 그 현상의 본질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부처님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좋다 싫다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느끼는 걸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붙이는 작용을 하는데 쓰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심리현상이 인식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이걸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인식이라고 한 건데 원래 용어가 뭐냐면 산냐 라고 그래요 산냐 산냐라는 거는 원어 뜻이 뭐냐 하면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라 이제 함께 알다 이게 산냐의 뜻이거든요 함께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전체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람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그 공통된 특징을 뽑아서 추출해서 함께 산냐 그러니까 함께 아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한 건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남자들끼리는 남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통 산냐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상으로 번역했어요 상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런 말 쓰죠 건강량이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인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산냐 인식이라는 거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신과 물질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라는 결국 개념이 뭡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뭔가 언어로 이렇게 딱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나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나라고 하는 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념 나라고 하는 언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나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른 것이 바로 이렇게 뭔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라벨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인식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게 느낌하고 인식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상행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반야신경 독성할 때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한 수가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이 바로 이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느낌을 통해서 집착과 화낸, 성냄 이런 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느낌은 인식을 통해서 어떤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인식이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이 생기면 그거를 편의상 붙인 개념인데 이것이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고착화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밥 먹으러 가야지 라고 의도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의도를 통해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불구에서는 이 의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법을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또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해치고 싶은 의도가 일어나서 실제로 행동은 폭력이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가 이런 의도한 뒤 굉장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건 살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말로서는 거친 말을 한다거나 마음으로 막 집착을 하거나 사견을 일으키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이 또 이런 심리현상 중에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일으키면 선업이 되는 거고 나쁜 의도를 일으키면 악한 의도를 일으키면 악업이 되는 거죠 쉬운 애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처한 걸 보고 오히려 막 그거를 비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나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은 해로운 업이 해로운 의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해로운 업이라고 하고요 근데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면 이거는 유익한 의도가 되겠죠 이런 거는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선한 의도면 선업이라고 하고 해로운 의도, 악한 의도면 악업이라고 하고 해로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도를 또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하잖아요 왕의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자기 색깔은 없고 그냥 이제 주도를 하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데 신화가 신화 중에서 제일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사령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의도입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의도가 선하면 마음도 선한 마음이 돼요 의도가 악하면 마음도 선한, 아니 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선업이나 악업이나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의도를 보통 사령관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은 왕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는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의도를 좀 선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도가 뭐냐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도가 그러면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를 가름짓는 그 심리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하고 결합하면 이 선한 의도가 되고 어떤 거하고 결합하면 악한 의도가 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또 되게 중요한 심리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대개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건 되게 내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 아주 편안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것이 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한 마음은 선하다 그러고 해로운 마음 만약에 해롭다 그러면 불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현상 중에 제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해로운 심리현상인지 유익한 심리현상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해로운 심리현상은 버리고 유익한 심리현상은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해로운 것을 개발하고 유익한 것을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리현상 중에 이 불교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로운 법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이거에 대한 진리가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심리현상이 바로 유익한 건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도성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명확히 알려준 거 이게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집성제하고 도성제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큰 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익하다 해롭다는 거의 원어가 뭐냐 하면 꾸살라, 악꾸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꾸살라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꾸사라는 게 풀 이름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풀 잘못 잡으면 손이 베이는 풀 있잖아요 그게 꾸사풀하고 비슷합니다 그 풀에 베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안 베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개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꾸살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유익하다는 표현인데 능숙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뭐에 유익하다는 뜻이겠어요? 우리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목적이,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마음 상태다 이게 유익하다는 뜻이고요 그거를 중국에서 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선하다 이런 말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하지만 아주 일치하진 않아요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데 유익한 것 그거를 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불선이라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해롭다 그게 이제 불선인데요 해로운 법의 핵심은 탐진치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하면 집착의 반작용이 화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화가 나고 얻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고 이것이 일어나는 그 밑불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현상은 전부 다 해로운 심리현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자만이고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건 사견이고 또 질투, 인쇄, 구애 이런 건 화거든요 내가 얻은 걸 남한테 주기 싫어하고 또 남이 잘 된 걸 보기 싫어하고 이런 게 질투, 인쇄, 인쇄, 인쇄 그래서 이런 해로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심리현상들은 해로운 심리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집성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탐욕이 없고 그러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해롭다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에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매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아주 고요한 이 삼매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삼매라 그런 상태가 유익한 마음 상태고 탐욕과 성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이 없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도 유익한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익한 마음 상태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고 자꾸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러면 계속 괴로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한 게 아니라 이런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과 결합한 의도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유익하니까 이건 개발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탐욕, 내가 집착을 하면서도 이 집착이 위험한 걸 모르면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요즘 보통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교적으로 보면 화거든요 자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라는 걸 알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아, 이런 마음에 빠지면 내가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줄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 건데 이거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게 해로운 법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거는 계속 우리를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니까 이런 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그리고 도성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유익하니까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이구나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구나 알고 노력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심리현상 중에 앞에 말한 느낌, 인식, 의도 이런 거는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탐욕,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은 버려야 될 것과 개발해야 될 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부처님같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서 찬탄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낙동강물도 들어가고 한강물도 들어가고 소양 다 들어가서 바다에 모이잖아요 바다 물을 이렇게 뜬 다음에 이 물에서 이것은 낙동강에서 온 물이고 이거는 한강에서 온 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해해서 개발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수행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마음과 심리현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심리현상은 느낌, 인식, 의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과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이렇게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합니다 일단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뒷꽃을 쓸 수 있는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나 이렇게 단단한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토대가 있어야 있을 수 있고 또 물이라는 게 있어야 또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열이 있어야 생명체가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체라는 게 바람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에서도 이러보면 이런 이제 단단한 고체의 형태가 있고 액체가 있고 이렇게 움직인 기체가 있고 공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 자연의 그걸 본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라면 어떤 것이나 땅의 요소 이건 단단한 고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의 요소 이건 액체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화, 화대는 이제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온도 그러니까 그런 불의 요소나 바람의 요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물질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서 근본 물질이라고 합니다 4대 이런 말 들어봤죠 지수화풍 4대 이거는 모든 물질에 이루는 아주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외에도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뼈를 가지고 뭐 의학에서는 뼈가 몇 개를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육이 몇 개 이루어져서 이런 걸로 분류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분류하는 방식은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분류를 했냐면 보는 데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눈, 듣는 거는 귀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코는 냄새 맡는 역할하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감촉을 느끼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과 이게 대응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앞에 다섯 가지와 옆에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한 눈, 귀, 코, 혀, 몸은 어떤 그런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분류가 된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대상 이거는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상의 측면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부딪혀야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아, 저게 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소리와 귀가 있어요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이제 이식 그러니까 귀로서 뭔가 듣는 듣는 의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조건이 되는 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분류를 하는데 파생된 물질의 대표적인 게 눈, 귀, 코, 혀, 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류의 목적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좀 설명하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일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보고 싶은 거, 그렇죠? 아름다운 거 보면 막 그거 보고 싶어하는 거 또 듣고 싶은 거 음악이나 뭐 그런 좋은 달콤한 소리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데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구조 특히 감각적 욕망은 이런 다섯 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어디에 부딪혀 일어나게 만드는 그 토대가 되는 그걸로 분류를 해서 이제 물질을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물질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이 정신은 또 다시 마음과 심리현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심리현상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거는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 이거를 이제 해로운 심리현상과 유익한 심리현상을 잘 알아서 이제 그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함으로써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물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게 실상 그러니까 사람, 인간, 남자, 여자, 선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재 일어난 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어난 우리가 나라는 존재 또는 뭐 이런 사물도 다 보면 물질 아니면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게 또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했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든 거냐 그게 아니다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설명한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한 게 연기법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존재의 실상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것만 명확히 이해를 해도 존재의 본질은 그냥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